쾅 안 되겠다 카카오 지게 부를게요 카카오지게는 어디서 부를거야? 카카오 지게도 해서 카카오 지게 부른대잖아 카카오 지게 부를게요 그게 뭐임? 카카오 지게 부를게 형도 부를까? 형도 그냥 그냥 지게 딱 오면 그거 타고 가면 돼 집 앞에 가 ㅎㅎㅎㅎ 그렇게 있는데? 교원씨 산으로 가나요? 어딘지 몰라x2 아아아아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임? 아유 그냥 수양산으로 가버리지 진짜? 아니 아니 지게 지게 매가지고 지게 타는 거야 진짜로. 나 지게 멜 줄 아는데 님들 근데 여기서 한 명 못. 지게 누구한테 매게? 지게 누구한테 매게? 지게 본인이 매는 거 아님? 아니 본인이 매고 또 태우는 사람이 있잖아. 아 사람을 태워야 돼 그 지게로? 어 사람을 태워야지. 사랑하지마. 그걸 어떻게 사람을 태워야 돼. 아직도 아직도 지금 뭐 싸워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저 새끼 가끔 보면 괴물 같아 그냥. 사람을 태워야지. 주님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모자라대. 어? 모자라대? 아 난 깜짝이야 비하하는 줄 알았어. 없는데 좀 모자라대. 아 깜짝이야 난 남몸 씨가 패드립 치는 줄 알았네. 아 혹시 좀 위험하네. 아니 그렇게 들려일만 했어. 그치. 최근에 그런 경우를 하는. 요즘 메이플에 빠져 사니까 모든 채팅이 패드립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스틸길드가 나 스틸하러 왔는데 단체 정지 당했다는데? 시청자들이 신고했더니 심지어. 메이플 좀 그래요. 야 근데 애들이 협박했는데. 너 메이플 내가 접게 만들어 줄게.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쟤한테 뭐 잘못했나 했어. 무슨 메이플 하는 사람들이랑 싸우고 다녔어? 아니 나 아무 잘못 안 하고 가만 있었는데. 갑자기. 너 내가 메이플 접게 할 거야. 와 접게 줄게. 너무 창피하다. 전화가 가지고 이제 막. 내가 창피한 거야. 내가 창피한데 이거. 아버님이 보호비 같은 거 따로 안 냈잖아. 아 그렇네. 그래서 그래. 나 걔네들이 약간 신인 줄 알았어. 메이플 안에 이제 막 신들. 막. 그치. 방금 파한테 전화에 연락했어야지. 아 형신이야. 아. 찬양터 보호비. 와 쇼발! 야 방종할 때 가져가라고 50만 원 미션 뭐야. 방종하? 지금 방종하죠? 방종하죠. 아니요. 혹시 오래로 취소될 수도 있잖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방종하고 리방하자 리방. 뭔 소리야. 아니 근데 혹시나 취소될 수도 있다니까. 가끔씩 그 사람 마음이랑 갈등 같은 거야. 빨리 빨리 뭐 챙길 거 챙겨야지. 아버님 그거 아세요? 오징어 게임 2 시나리오 나온 거? 그건 어떻게 알아. 아니야 인터뷰 떴어. 그 감염됐는데 안 감염된 사람들의 스토리잖아. 아닌데? 감염? 오징어 게임 2 시나리오. 그게 오징어 게임 2 시나리오. 이거 스위트홈 아니야? 스위트홈이다. 스위트홈이다. 뭐야 뭐임? 그럼 사람들이 점점 오징어와 되는 거임? 그건 이미 이곳에서도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어. 오징어 새끼들. 감염은 좀 충격적이네. 아 미안 스위트홈이었어. 이미 신생활에 퍼져 있었네. 요즘 중국집들은 좀 빠진 게 배달이 5분 넘어감. 개지랄이야. 진짜 답이 없음 요즘 중국집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형 집 근처가 개먹어였던 거임. 또 썬덤네. 거기가 개쩐다구요 죄송한데. 김에는 짜장면이 1분 30초 만에 배달한대요 아버님. 와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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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지랄. 전화 받고 전화하는 도중에 옵니다. 어? 전화 끊었는데 띵동 했다니까 진짜로. 어? 겁나 빠르다니까 진짜. 전화 끊었는데 띵동 한다니까 진짜 진심으로. 진짜 탕수육은 5분 컷. 이거 그냥 너블이 형 인준이 형 놀리려고. 아 진짜 진짜. 미리 시켜놓고. 미리 시켜놓고. 그러니까 미리 시켜놓고. 아 이거 준비하신. 준비하면 제가 이렇게 시켜놓을 테니까. 전화 주면 띵동 할게요. 수고하세요 하면서. 아 근데 진짜 진짜임. 진짜임. 뭘 알겠냐. 근데 진짜 빠르긴 한가봐. 한 5분 정도 됐는데. 5분이 안된다니까. 훨씬 더 빨라. 아니면 장사가 너무 잘 된 집이라 다 만들어 놓았나보다. 그런 거 같아. 그럴 수도 있긴 해. 근데 만들어놔도 1분 30초 만에 올 수 있다고? 바로 아랫집이라던지. 우리 집이 2층이어서 슥하면 슥 오면. 진짜 3분이었음. 말 안됐음. 진짜. 야 진짜. 짜장면만 먹겠다. 그렇게 빨리 배달되면. 아니 그냥 서울 오고 진짜 놀랬다니까. 처음 수원 왔을 때. 계란후라이 안주는 것부터 해가지고. 배달도 무슨 3, 40분이 걸려. 서울은 계란후라이 없지. 계란후라이 없는데. 아니 밀가루 가격이 너무 올라서 짜장면 만원 갔던 소문 있던데. 에이 설마 씨. 안 먹으면 그만이야. 머선 1, 2, 9. 어 레전드. 혹시 버킷을 잘못 보내셨나? 쿠쿠르 빵빙 뿡빵 뿡뿡띠. 쿠쿠르 삥빙 뿡뿡띠. 쿠쿠르 삥빙 뿡뿡뿡. 아유 별의별거 다 나오네. 언제쯤 쿠쿠르 빵빵 뿡뿡뿡뿡이에요. 방리타 방고 뿡뿡띠. 방구쟁이 뿡뿡띠. 아유 별의별거 다 나오네. 언제쯤 쿠쿠르 빵빵 뿡뿡뿡뿡뿡이에요. 방리타 방고 뿡뿡띠. 방구쟁이 뿡뿡띠. 리타 칭찬했다. 방리타 방고 뿡뿡뿡띠. 아 대단해. 아 저 할 것 같아. 거의 비타민 주사급일 듯. 리타 방구. 난 안 났어. 약간 산미 있네. 아 방금 소리는 진짜 너무하네. 거의 하마급이네. 빠바바바바바바밤. 근데 요즘 논란이 생겼더라고요. 뭔데? 뭐죠? 그 깻잎 아시나 다들? 그 시X 언제쩌거야. 아 그 옛날 옛날 거잖아. 옛날 거잖아. 우리 한 번 찍었잖아. 그 진지어. 네가. 저번에 얘기했었어. 너 깻잎 때 줄 거야? 기억 안 나네. 아 중요한게 저번에 그랬어. 자기는 젓갈하고 손목을 때릴 거라고. 아니 갑자기? 야 어디 가삐? 나도 지금 안 먹었는데 하고. 대박. 조선시대에서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라 하면서 딱. 조선시대까지 가? 존나 걸리가 돼? 근데 뭐 깻잎 정도는 근데 저도 괜찮지 않나? 깻잎 벗겨주다가 옷도 벗기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는 중력이 여자친구가 깻잎을 못 떼고 있는데 옆에 있던 니 아는 친구가 그걸 떼줬어 남자애가. 근데 그 남자가 잘생겼어? 못생겼어? 잘생겼어. 존나 잘생겼어. 아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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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주면서 갑자기 윙크함. 아고가. 아아! 그건 그거 아님? 그건 100% 아님 그건? 그리고 떼서 한번 쓱! 삼켄치 마냥. 아니 그걸 그냥 맞지 않. 빨간걸 준다고? 그럼 그냥 맞지 않. 왜 자꾸 삼켄치에요? 손으로 뜯어서 손으로 이불로 먹여줬어. 아 켄치 역겼네. 아니 아프가 깻잎 떼주고 그 떼준 깻잎을 니 여자친구 밥그릇에 올려줬어. 아 씨X 그건 좀. 와아아. 깻잎인데. 깻잎을 이불 한번 빨고줬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그거 도와온건데? 한번 빨간걸 먹음? 아. 출출 마렵네. 출마 마렵네. 누구야 전화 좀 해봐봐. 출마 마렵다고 봤어요? 출출 마렵네 마려운 게 출마 마렵네야. 아. 출마 마렵네? 어. 출출 마렵는 거를 출마인데. 그거 그게 진짜 배고픔.. 배고프어질 것 같네? 라는 게 출마 마렵네. 그러면 마렵네가 두 번 나오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배고파질 것 같네지. 아. 배고파.. 배고파가 아니라 배고파질 것 같아 이거야? 어. 출마 마렵네. 변신이구나 그냥. 뭐! 반갑! 반갑! 안녕! 안녕하세요. 반가 이거야 부끄러워! 뭐야 아무도 안 보니까 하는 거라구 뭐! 만 만 마만만? 만만 만만? 메모 마... 만만 만만! 야 며칠 싫으니 컨디션 좋아졌나 먹사야. 만만! 어! 보이네. 고장... 그러니까 좋아진 게 아니라 고장 난 거 같은데요? 맛 Abongu Bcong심! 정상이에요 저거 보니까